재혼 이라는 말은 우리도 잘 알지요 재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후 훈 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국어에서는 복혼 이라고 쓰지 않기 때문에 재혼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후 훈은 이혼했던 바로 그 상대와 재결합하는 것을 후 훈 이라고 하고 포징 종위엔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재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어에서 쓰이는 것처럼 이혼 혹은 사별한 사람이 다시 새로 결혼하는 것을 재혼 이라고 하지요 나 후 훈은 뭐 이스도? 이혼한 두 부부인 겁니다 후 훈은 뭐 따라와 주었는데 지지 칸 직접 봐라 까마 향후 훈 나 왜 나랑 재결합이라도 하게? 아까 effort꾸네요 나는 휴형인가? vaccris ρ이 나는 휴형인가? 가Young 내가 만약 캠브리지 대학에 신청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2년 안에는 우선 그 여자와 재혼하지 말아주세요. 나 오늘 아침 때 뭐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 엄마랑 상의를 해봤는데 재결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심사숙고를 거친 결정이란다. 이것은 심사숙고를 거친 결정이란다. 이것은 심사숙고를 거친 결정이란다. 이것은 심사숙고를 거친 결정이란다. 네가 아버지의 말은 된다고 말이야. 이것은 심사숙고를 거친 결정이란다. 이것은 심사숙고를 거친 결정LAX에 대한 결정이란다. 닌 storm하고 계신 집에 있다면, 이 아버지의 말이 되었다. 왜냐하면 너희 아빠가 나를 재결합 관련 일을 이야기하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너한테까지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너랑 루타오의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너랑 루타오의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사실 나는 그녀를 위해서 고려한 거죠 내가 재혼 안 하고 있는 기간만큼 그녀는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안 가지게 되죠 하루라도 재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하루만큼은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딸한테 주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직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내가 재혼을 잃어버렸다 사실 내가 재혼을 잃어버렸다 내가 재혼을 잃어버렸다 내가 재혼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하이동만큼은 절대 재결합 안 한다 만약에 하이동이 당신의 집안의 잃어버렸다 만약에 하이동이 당신의 집안의 잃어버렸다 재결합을 한다면 내가 당신의 집안을 잃어버렸다 하이동이 당신의 집안에 커졌다 내가 당신의 집안에 커졌다 내가 당신의 집안에 커졌다 공기관은